Q. LPL은 도미나스의 역할을 이어집니다. Q. LPL은 최종의 타이틀입니다. 항상 우승후보였지만 맨날 계속 준우승을 해서 이번 M에서에는 강자의 마인드보다는 뭔가 좀 도전자의 입장으로 생각하고 게임을 할 것 같습니다. Q. E. R. X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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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팀이 아니면 다른 팀이 아닙니다. 이 팀이 하나의 가장 좋은 팀입니다. 절대 도라곤을 계속해야 한다. 그리고 이 팀이 아직도는 저는 어떤 팀이 없을때는 같은 팀이 못했습니다. 오늘의 싸움은 매우 망치고 저는 이 팀이 못했고 이 팀이 못했고 저는 지금의 매우 관심을 없었습니다. 이 팀이 지금 나는 그는 런들 피부 is amazing 일단 19년에 자신 있어서 이 라이비로 확실한 타입이 됐지만 와서 런들과 연합들에 fitting 구입을 한다고 하니까 뭔가 감효 런들 프로게임을 처음 시작하면서 begun을 보면서 charger 지금은 나의 시대야